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안암요 채널의 두 번째 시즌입니다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.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첫 영상을 올리고 기뻐하고 첫 구독자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렇게 신기했던 일이 어제와 같군요.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놀이터와 같은 요리 채널을 만들고 싶어 아무것도 모르던 영상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. 틈틈이 열심히 준비했던 레시피들과 부족한 영상을 업그레이드하여 더더욱 맛있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컨텐츠를 추가하여 시즌2를 시작해볼까 합니다.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 일부는 새로 만들어 올리면서 삭제를 하고 이미 찍어놓고 편집을 못한 영상도 새로운 편집 스타일로 올리며 새로이 만드는 영상은 제 오리지널 레시피와 함께 가정에서 즐길 수 있도록 전세계의 맛있는 레시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더 즐겁고 재미있고 신명나는 영상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맛있고 행복한 레시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즌2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